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준비를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구요 오늘 어떻게 보면 2022년에 어 신제품으로는 첫 기업 음 를 리뷰를 하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원플러에서 제작되는 판테온 디럭스 모델입니다 판테온 디럭스는 원플러의 유명한 사용 용이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크리미한 게임부터 거친 오버드라이브 또는 무거운 디스토션의 두가지 채널을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다이얼 할 수 있습니다 채널1은 고전적인 블루스 브레이크 톤을 제공하고 채널2는 블루스 브레이크와 유사한 회로지만 현대적인 부티크 느낌이 있는 오리지널 판테온 사운드를 연출한다 라고 하네요 측면에 장착된 독립적인 보이싱 및 개인 레벨 스위치를 사용하면 톤을 더욱 완벽하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채널을 결합하면 선명하고 조화로운 디스토션 사운드가 연출되며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갖추게 된다 라고 하네요 전면에 장착된 오더 스위치를 통해 스태킹 순서를 손쉽게 바꿀 수 있으며 선택적인 독립 입력 및 출력을 통해 루프 스위처의 각 채널을 분할하거나 양쪽 채널 사이에 페달 또는 이펙터 체인을 삽입할 수도 있으며 듀얼 앰플을 사용하여 더욱 공급감 넘치고 파워풀한 사운드를 완성할 수 있다 제가 기존에 판테온을 다뤄봤었고 그때 판테온 사운드를 들으면서 플루스 브레이커의 뜨거운 사운드를 그대로 연출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나서 디럭스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출시가 된 모델로 알고 있구요 2022년도에 돼서 버즈비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구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더 스위치 하나의 입출력 케이블만 사용할 경우 두 채널의 스태킹 순서를 변경합니다 볼륨 각 채널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개인 각 채널의 개인양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각 채널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각 채널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프레젠스 앰프의 프레젠스 노브와 동일하게 작동하여 스파크라는 사운드를 더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시작하여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개인 레벨 스위치 3단계로 개인 레벨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이싱 두가지 클리핑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미디 인아웃풋 포함된 3.5mm 미디 어댑터를 사용하여 표준 미디 케이블에 연결하거나 3.5mm TRS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하는 페달과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몇가지 사운드도 들어볼텐데 원플러에서 제공하는 노브 설정 값을 사용해서 각 채널벌 사운드와 두가지 채널을 혼합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클래식 트래블 부스트 클래식 트래블 부스트 아 이거는 딱 감이 오네요 이거는 딱 멋있기타 톤이네요 음악 오오 그렇습니다. 뭐랄까 참 원플러 답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사운드였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퍼런트 부스트라는 프리셋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이건 뭐 거의 클린톤이죠? 오오 그렇습니다. 클린 사운드를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오오 되게 엄청 바삭바삭해지는 맛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브라이언스 블루스 스택이라는 프리셋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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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토션 스택 디스토션 디스토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프리셋을 들어봤구요 이 세팅값으로 들었을 때 저는 좀 놀라웠던게 뭐냐면 정말 4대의 이펙터를 따로따로따로 들어본 듯한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채널 2번쪽 사운드를 들어볼텐데요 모던 메탈 오 메탈요 사운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 메탈요 모 클래식 락 세팅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랑 은총씨가 하나씩 정도만 서로 잡아가지고 사운드를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정말 약간 로우게인 페달처럼 세팅을 해볼 거고 미드레인지를 두툼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 이 톤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원플러 특유의 넓은 헤드룸과 청명한 사운드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다. 은총씨 하나 잡아보시죠. 저 지금 이거 너무 좋아서 여기다 더 해버릴게요. 저는 이 현이 형님이 만든 이 베이스 톤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프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개인을 더 해보는 거 궁금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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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을 잡아 볼까 했는데 그냥 좋은 굉장히 좋은 앰프에다가 이 그 앰프의 게인을 올려서 이 그 뭐라 될까 헤드룸 자체가 굉장히 빵빵해지는 그런 사운드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제가 판테온을 만나봤을 때도 굉장히 감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완성형이다 란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이 새해 첫 기어로 굉장히 막강한 녀석이 나타났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노부들도 그렇고 스위치도 그렇고 달려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편의성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초심자들도 손쉽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운드를 만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페달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운드는 뭐 원플러 어 이미 이제 입증이 되어 있는 브랜드지만 이를 갈았다 라는 생각도 들구요 은총씨 먼저 판테온 디럭스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요즘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 지금 그 세팅값에서부터 저희가 뭐 간단하게 잡아 봤지만 일단은 뭐 아까 초반에 제가 어 이거 워십 기타 톤 인데요 라고 하는 그 되게 그 하이가 살아 있으면서 깨끗하게 나오는 그런 기타 톤들 그 정말 이 워십 기타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깨끗한 크런치 클린 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크런치까지 근처에 가면서 근데 거의 더 클린에 가까운 그 소리가 살짝 빠스러지지만 그 클린의 감도가 떨어지지 않는 근데 소리는 엣지 있게 앞으로 뻗어나가야 되고 공관계랑 묻었을 때 그 소리가 정말 잘 뻗어나가야 되는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부터 지금 방금 뭐 뭐 드라이브 톤도 있었지만 방금 마지막에 현이 형님이 잡으신 그 이제 프리적인 그죠 기타 소리를 단단하게 주는 그 소리 자체도 미들도 굉장히 차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어쩌면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 이제 화사하게만 잡히면 아 기타가 좀 약간 날린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지금 저음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뭔가 크랭크업 된 듯한 느낌을 좀 보태고 싶어서 이제 역단을 붙였을 때 그 저음이 공질하면서 울리는 그 소리들이 굉장히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레트로한 또 사운드에도 부합되고 그리고 모던한 거는 원래 온플러가 예전부터 왔습니다 잘했던 건데 어쩌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온플러가 너무 모던하게 갔다가 어떤 이 음악적 이 트렌드가 지금 계속 자꾸 복고적으로 가는 이 분위기에 뭔가 어 우리의 모던한 이 사운드에 약간 더 옆에다가 살을 붙여서 유저들이 더 많은 톤을 낼 수 있게끔 만든 페달이 아닌가 생각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솔루션 이 뭐랄까 단순히 이펙터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구요 어 드라이브 사운드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 모든 사운드를 포함한 부스터 모든 사운드를 포함한 하나의 솔루션 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페달을 중간에 자신이 원하는 페달을 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구요 뒷단이나 앞단에만 다는게 아니라 중간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중간에도 갈 수가 있고 게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을 경우에 이 오더 스위치 하나만으로 이 앰프 체인 스태킹 순서를 변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목적 앰프 사운드를 재현한 이 페달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은총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 모더나 마음에서도 무더나는 또 빈티지학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연주자가 들어도 호불호는 갈리지 않겠다 라는게 제 마지막 평가였습니다 점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주 고점이 예상됩니다 하나 둘 셋 9.5 9.0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게 이게 새해 9.0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좀 아끼려고 하고 있는 편인데 와 이 모델은 사실 8.0을 줘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러면 안될 것 같아요 이 기어는 9.0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8.0을 끊어버리면 앞으로 나오는 페달이 그렇죠 그렇죠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갔습니다 이 새해 첫 기어로도 굉장히 잘 어울렸고요 원플러의 멋진 신작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원플러의 비슷한 스타일의 트윈 페달을 다룰 예정이거든요 아니 제가 방금 발견했는데 어 굉장히 몸이 좋으신 아 그러네요 이게 그 요즘 이제 현PD님께서 운동에 굉장히 매료되어 계신데 이게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는 여기에 또 이게 이렇게 매료되신게 아닌가 어 굉장히 그러네요 몰랐네 헬스맨이 여기 있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헬스맨이 가운데 일러스트로 그래 있다란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다른 이펙트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트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